일본 시마네연에서 선상강수대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산쪽에서 토사를 포함한 대량의 빗물이 해안을 따라 지방도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동해 쪽 각지에서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활발한 장마전선이 혼슈 부근에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마전선은 이후에도 정체될 전망이어서 폭우로 인한 피해 위험도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연 이즈모시에서는 8일 오후 3시 반경 차가 강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불어난 인호가와 아천 하류 방향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보이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연 이즈모시에는 8일 1시간에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시마네연 이즈모시의 공장들 주변은 강처럼 변하였습니다. 또한 물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 공장 창고가 침수되었습니다. 일본 시마네연에서는 마스에시와 이즈모시에서 총 37만 명을 대상으로 경계 레벨 4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마네연 이즈모시는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토사재해가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마네연 이즈모시는 폭우로 인하여 관광객 또한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평균 손님들의 20% 정도만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마네연 이즈모 다이샤의 참배길도 폭우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시마네연 이즈모 다이샤 관광의 이동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히토아타 전차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입되어서 멈춘 상황입니다. 시마네연 이즈모는 통행이 금지되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부 여행객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있는 규슈 북부 역시 위험한 상황입니다. 후쿠오카 기타큐슈 지역은 8일 오후에 비가 폭포처럼 내리면서 도로가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시간당 강우량이 올해 두 번째인 33mm를 관측하였고 각지에서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강우량의 누적 강우량은 이미 400mm를 초과한 곳도 만화재해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침수가 있었던 후쿠오카연 구르메시의 농가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최소 비닐하우스는 물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9일 일요일 저녁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규슈 북부 250mm 주구쿠와 동해 180mm 등 곳곳에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